이 정도는 버리면서 해야겠다 제 답변을 듣고 그.. 근데 또 고라한 방패가 아니면 가고싶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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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전역 분석 갈게요 적으로 안믿음 이러고 있네 전역 분석 전역 분석 오케이 상대 원딜이 흡니다 뭐라고요? 상대 원딜이 원딜러가 아니야 아닌가? 정판에도 원딜이었는데 간다잇! 이성무 이성무 게임 시작해서 이제 대답 잘 못해 아이스 차이가 8살 차이 나나요? 모테드리스도 뭐야 나 정글이지? 와 입이 열뻬 순간 라인한 줄 뭐 먹지? 레드로 간다 와 와도 설마 두개 지우냐? 와 다행이다 이거 진짜 두개 지었으면 눈물 났다 진짜 로션 로션 그 제가 쓰는거만 써요 일부러 로션이라 검색했어요 로션 선물하지 말라고 하하하 이게 바로 글라쓰지 설계지 선물은 맞지 않아 마음만 받는다 마음만 받는다 호! 호이야! 시는 초보다 얼마나 빠지심 뭐가 빠졌다는 거야 른 정글만하게 해줘 하름만 닉네임을 봐 쿰아유시야 하이마하지 당면이 트럼들 트럼들 두꺼어스 경호씨가 먹기 해줘 경호씨가 고1이면 공부해라 272대쯤 나타나는 곳 누구? 네 네 바텀 초반에는 안싸우는게 나을것 같긴해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완벽한 갱각이 있으면 오셔도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안갈게요 그럼 잠가만 먹고 도망가기 트런들이 시간 되려나? 오케이 오케이 정글 털어 정글 털어 트런들 온다 트런들 온다 오 트런들 아래 안왔다 위쪽인가 본데 아직 오 아직 있는데 오 트런들 트런들 야 파이게 되냐? 먹었다 아 안돼 어 쓰레쉬가요 형 저희 바로 올라갈 수 있긴해요 아 안돼 바로 가는 중 바로 가는 중 오엑사우면 무조건 좋아 오오오 야 이 자식아 내꺼다 오오오오오 저 힐 돼요 힐 돼요 힐! 힐 줘봐 북 와 내가 또 칼부 털어놨지 내가 내가 또 칼부를 털어놨지 역시 강타의 신인가 트런들 와 역시 정글은 어렵다 미드 올렸으면 강캐리 했는데 까비 아깝고 이 라인까지만 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미스 있어 미스 있어 미스 있어 너잖아 카이사가 너잖아 카이사가 구마우시잖아 조심해라 트런들 위쪽 정글 없어서 아래가니까 조심하도록 현재 트런들 아래의 확률 상당히 높다 조심했습니다 정비 장비를 정비합니다 슉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봉파밍하면 내가 더 잘한다는 마인드로 갑니다 이 판은 아니? 봉파밍 안 해도 너가 더 잘해 응 와드 받고 도망 와박피 와드 받고 도망 나이스 와드 어 뭐야 아니 나르가 여깄어? 아니 심지어 마공점인지도 몰랐어 아니 마공점 뭐야 와드 와드 어디갔나 했더니만 와드 저기갔네 타텔 아끼나 라고 계속 지금 말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마공점인지는 몰랐네 와드 탑라이너 상대 탑라이너도 아닌데 왜 굳이 저렇게 저렇게까지 로민가지 미쳤구만 아은아 애디야 장난치지마라 상대는 애디야 스에스 마공점을 몰랐다니 형은 실망에 크다 아 근데 마공점 치라냐 안돼 에에에에에잇 젠장 합이 안맞았어 내가 먼저 갔어야 되는게 아닌가 여기 오면 어떡해 어? 안 오네? 와아아아아아 포차이 그냥 봐줄게 너 원딜러 아니니까 형이 봐줄게 10초만 기다려 뒤에 오고 있다 뒤에 오고 있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괜찮아 괜찮아 형이 있잖아 난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어! 형이 있잖아 아니야 형 안죽어 어어! 형, 형 죽은거 같은데 와... 말이 되냐 이게 게임이 와 전멸이 있네 스택이 너무 많은데? 이길 수 있는거니? 와 평타? 왜 안때려져 아니 왜 안때려져 이거 평타가 무빙이 좋네 버그인가? 아 페리 무빙이 좋아 아 페리 무빙이 좋아 앞에 무빙이 좋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쓰레쉬가 맞아주는게 좀 더 큰거 같아 그거 인정 내가 가고 있어 좀만 기다려봐 힝 하나 깔아도 틀냈어 형은 니끼랑 타나서? 형은 두마리의 토끼를 둘 다 잡아! 어어? 나이스 이 그림을 본거지 내가 악경 스타일이라서 그래그래 형이 또 2킬 2킬 정림 해놨다 세레쉬까지 머거 지셨으면 좋는데 거리가 안돼보이더라고 흥그림 와... 두마리의 토끼를 잡으려고 일부러 아껴 놓은거 봐라 인정이다 킹마요시 킹정이다 킹정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노플에 노W? 끝났다 이제 너의 운명은 끝이 났어 어어? 넌 끝이 났다 지건 어이구 빵야 터럼드 아래입니다 터럼드 아래입니다 터럼드 아래입니다 제 궁극기만 기다리세요 지금 그냥 캐리 각이에요 전 티어가 다이아이기 때문에 셀린저 버스를 타는 주소가 맡기네요 맞아맞아 그게 맞지 와... 에디형 또 왔네 어이구 올때마다 근데 1킬 신고 통화 로밍의 신인가 이 사람? 로밍을 가는데 가는게 안보이나? 왜 안보이지 저 사람? 신기하네 약간 나르가 온다고 생각하긴 좀 힘들긴 하죠 잘한다 잘하는건가? 못하는건 아닌가 아! 죽었다 아이고 아펠 4킬이네 야 아펠 4킬 괜찮아 너 지금 3킬이야 사실상 3호시까지 하면 사실상 1킬 너 총 4킬이야 너 사실상 총 4킬이야 사실상 이거 다이브하나? 내가 하고 있어 걱정마 어! 2대1 내가 이길꺼야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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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자 와아.. 이거를 못끄는거 말이됩니aa 짜라아 뒤로가죠 뒤로가서 혼내줘 그럼 궁 15초야 한바퀴 돌아갈게 오 나 갈게 그냥 이거 싸우자 트렌드 있는거 같긴 한데 궁 5초 궁 5초 궁 5초 간다 간다 형 간다 그냥 아펠리우스만 옮길게 차라리우스만 옮길게 아 아펠리우스만 옮길게 야 못왔냐? 어이씨 이까지 죽이려고 와 뭐해 일로와 어 어엏 오케이 사랑할꺼죠 나이스 이러면 어차피 똑같은거긴 한데 아니 왜 이렇게 나 왜 이렇게 이게..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여줄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께 지이이끗! 어... 라인은 건들지마 x3 라인은 안 건들어도 되잖아 형세트가 어때? 하에에서 할맛이나? 와...뭐야 얘 크로 형 살면 인정 실망이 3만 4만이 아니다 하고 있다 여기 와드인거 같아 와드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놓고 간다 슈퍼! 두루두루 어시 좀 줄래? 아니야 아니야 형 어시 필요 없어 어시 없어도 잘해 와 욕먹었네 이걸 와 욕먹으러 했는데 와 욕먹는거 뭐야 아 이거 점글차이 욕먹으러 왔는데 여기 있냐? 욕 컨트롤이 장난이 아니네 어? 동근! 어? 쓰읍 형이 그 대기를 잘하거든 형이 좀 대기를 잘해 슬래쉬는 그 슬래쉬는 서폿이라서 그 무조건 알지? 다른 라인 먼저 가는거 어 맞죠 인정하지 이거? 킹정하지? 이미 다른 라인으로 어! 하하하하.. 야 쉽게 안되지? 쉽게 안돼 형 쉽게 안보내줘 어? 어? 법을 또 먹여줘야지 우리 민영이 자존심 잘 짜놨네 원 딜 왕자인데 어? 어 이 판 키리 못하면 그냥 난 롤 접어야겠다 좋아좋아 형 그걸 원했어 그거면 된거야 너무 잘 컸네 형만 믿어 형이 인식할게 형이 앞에서 다 맞을게 동생 위해서라면 그 어떤것도 할 수 있어놔 아니 샤아아아아아 아 코르케 쏠킬 말이었다 온전한데 선물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 와아 대박 와아 역시 남다른 킬각 공을 먼저 쓰고 이해한 다음에 평타 잘받았으면 땄는데 이걸 미니언을 킬각을 보네 아 롤 돕고싶다 그냥 이거 뭐야 지금 와 아래 뭡니까 뭐합니까 이거 지금 예 예 살면 인정 형 너 살짝 봐주는 각입입니까 오오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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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가 지금 나타났다 지금 야생에 에디가 나타났다 형만 있으면 전 아무것도 두렵지 않긴 해요 그래 그래 도망가 있도록 일단 코르키 빈사상태로 퇴장 그래 응 칼다른 리모구 정글 먹으라다 너 정글 다 먹어 이제 불러 먹어 떡보야 아 아 왕호형 안되겠네 안되겠네 왕호형 안되겠네 내가 가줄게요 형 예 제가 필요한거죠 형 제가 나타났습니다 아 어이구 형 미드 앞에를 까보는건요 기다려봐 이거좀 부수고 템좀 사갈게요 나 근데 궁이 없어 지금 진짜 까보는거 상대원들이 고수가 아닐까 타이밍이 좋구만 란드위만 기다려 형이 란드위만 기다려 형이 란드위나 해줄게 저희 파이크형은 가만둘 생각이 없는거 같은데 어 저기 와드만 딱 깔아서 못가게 했으면 어떻게 된거였냐 그림 좋았는데 용 준비해라 용전에 꼭 돈 다써줘 돈 많으면 없자말고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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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드도 있었네 레드나 살걸 아 이제 꼭 시빌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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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키 땄다 와 코르키 W 쓰는 위치 마라 와 레전드네 이 사람 오 대탔다 일단 미드에 깔아놓고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어 뭐야 왜 지고있어 왜 지고있어 여기 아이고 안 보내주지 나는 용 먹어야 돼 이거 이거 그냥 그대로 갑니까요 용 가야돼 용 가야돼 이거 괜히 또 이상하게 어 알지 그거 못 먹으면 섭섭해 자론심 상해 이번건 멋져 아 아 이 시키 너무나 된다 이 시키 좀 어떻게 해봐라 이 시키 좀 이 시키 좀 저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용 좀 지켜놔라 그사람이 죽이게 그래 그래 형한테 안되지 용이나 와라 누가 있어야돼 난 너가 필요해 어? 뭐가 없으면 안되는 몸이 되어버렸어 아 이거 3번 왜 스마트캠 그러면은 블루를 먹고 갈까 그럴게요 아 근데 진짜 잘 쓰긴 했다 야 근데 너무 크면은 좀 잘 못하는 징크스가 있어서 징크스? 너 카이타인데? 징크스? 너 카이타인데? 그럴 때 웃는거야 어? 형이 무한하게 내가 다 미리 예습시켜놓는거야 너 상혁이 형이랑 어? 형 자 미리미리 배워놓도록 아 어이구 공번짓는거 맞나 공사입쇼 기다려 형만 기다려 형 무적이야 지금 와 이 사람 크리 크리 90파 맞췄는데? 나머지게 사는 사람 살키 아니냐 형 이거 발기같은거 오늘에 줘요? 공십초 줘야지 형은 발기를 안봐 형은 숲을 봐 형은 나무만 보지 않아 낙원 ب... 수박 형은 절대 눈앞에 있는 이득만 보지 않아 더 큰 이득이되지 자 잘봐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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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λα. 넣을 거 맞습니까? 무빙!! 뭐야? 봤지 anyway? 형... 저 믿어 치고 싶긴해요... 쳐라 쳐라 쳐라...! 그리가 잘 보니 けれwarteter elbow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빨리 x8 빨리 쳐봐 계속 쳐봐 계속 쳐봐 해장 맞을게 오! 예! 형은 보이지 이 정도야 뭐해! x3 뭐해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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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찐먹어었 아 근데 W를 Thresh가 맞아줬네 안 돼에에에에 두곤딤의 미카.. 이거 뭐야 메자이 갈게요 450머니 이 게임 질지도 몰라 이제 게임 그런 서판소리를 상대방의 에이스가 거버렸어 코르키가 에이스였어 사실 원래 형 게임은 너무 압도적으로 이면 재미없잖아 인정 천원정도 주고 시작해야지 이 정도 밸런스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지 우리팀을 위안삼아 주기 위해서 너 좀 찍을게 우리팀은 지금 범인 지목을 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 내가 대신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는거지 어때? 확인 근데 이거 바로 먹히는건 좀 위험할거 같긴해요 그래그래 형이 다 확인해볼게 형이 그 다 확인할게 어? 일단 나르는 자르긴 했어요 강타가 없었어 나르 살아있는데? 좀 크게 조여볼까요? 그래그래 형이 항상 말하잖아 숲으로 몰아 나만 보지마 형 갈게 그냥 형 갈게 와우 형 그냥 박을게 형 몰라 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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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가 아래 난리나긴 했어 난리났네 난리났어 형 넘어가는거에요 이거? 형 3초 나왔어 아직 넘어갈게 넘어갈게 벅 빨리 빼 그만 먹고싶으니까 빼라 엔진 1초컷 그래그래그래그래 형이 또다시 준비할게 저 2차 우차는 출발할게요 형 갈게 형 준비됐어 아 아 뭔 1초컷이여 보지나? 와 존냐까지 깔끔 사망 그래 W 발사 아 이거 참 용 용 용 가야돼 용 가야돼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야 형 용 준비하도록 어 피읍 피읍하면 되긴 해요 그래그래 미영아 AD가 써야되는게 아닌가 요즘에 AD가 해석이 좋긴하지 저요? AD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왜 AD 아니야? 손 나왔어 그냥? 이건 형이어도 못봐줘? 와 그랩 트론들 기둥과 함께 그랩을 기둥과 함께 사라지던가 이게? 와 카이사 와 근데 얘가 탈진을 진짜 잘 그는 것 같아 이 사람 와 하지만 미친노발 사민노발 어 탈진을 계속 맞네 삑 터뜨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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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마셔 탈진 자꾸 걸리네 물 좀 마셔라 탈진 자꾸 걸리잖아 탈진 제대로 갈게 그래 사실 너의 힘을 숨겨놨던거지 강첩팬티 벗었냐? 아니 강첩팬티는 아니고 아직도 강첩팬티 안벗었어? 얼마나 봐주는거야? 뭐냐? 어 갔다 우와 와 킥럿 역시나 씬 좀 깐지나게 잡히면 우와 킥럿 근데 이거 앞에 먼저 가긴 할텐데 형 저 정기거든요? 형 저 정기거든요? 도망갈게 내가 다 맞아도 박 천천히 보면 있긴 한데 좋아 좋아 백순욱 출발한다 야 백순욱 피 진짜 발뺌했어 까비 와 우와 우와 나 이것마저 죽었으면 진짜 난 슬펐을 것 같아 중대장은 감동했다 중대장은 감동했다 9,51병 근데 앞에 왜 이렇게 세? 아 사기침 형이 갈아까 줄게 안되겠다 나밖에 없다 막을 사람이 와 까비 죽어 얍! 까비 나의 외침이 그 통하지 않았네 빼자 이제 통파가 안나가는 거 어그가 있네 형 가감만 뽑자 이거 덤불조끼만 뽑자 이거 김행갔네 이 사람 김행으로 회복량 393 달달하게 받았구만 이거 혼자 맛집에 알아버린건가 이거? 마버드 얼마나 마셨어요? 예? 마버드 갈칸이 있나요 혹시? 궁금해서요 다 잡는 각 레드 먹으면 이거 다 잡는 각이다 그래 그래 다 잡는 각이 게임에 진짜 많이 나오네 이거 다 잡는 각이 한두 번이 아니네 다 잡는 각이다 레드 먹으면 다 잡는 각 다 잡는 각 중대장은 중대장은 집탐을 잡고 있다 기다리도록 한다 중대장은 중대장은 가고 있다 구마요시 일병 자신 있는가? 자신 있습니다 그래 포르키 텔 탔구요 중대장은 운동한다 네 바로바로 칠것 같습니다 틈틈이 엘셀에 넣는다 틈틈이 엘셀에 넣는다 중대장님 이제 운동하실때 아닌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건들지 않는다 바로바로 칠것 같은데요 바로쳤다 중대장은 하놨다 중대장은 하놨다 중대장은 스틸한다 그래 반낭해준다 와드 오케이 중대장은 스틸한다 잘봐라 다운 잘봐야될거 같습니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얼 우리 팀이 너 열심히 싸우길래 넌 나라 갔어야 돼 그때 너의 기회를 놓쳤어 이미 갈팡질팡 한순간 너는 중대장은 실망했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구마실병 중대장을 믿고 못달아온 것이냐 나도 나 자신에게 실망스럽다 실망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한번 T1은 영원한 T1 실망하지 않는다 아 템 뜨는게 없네 애매하다 템 사올게 내가 다 죽여줄게 다시 갈게 아 근데 맞아러 가야되는구나 코르키구나 아하 코르키였잖아 이런 대박사건 어이구 어이구 그걸 게임 28분만에 알아버리다니 나 빨리 바론x3 바론치자 바론치자 야 뭐해 뭐해 지금 상대가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 시간을 주고 있어 3명을 주고 싶나봐 뭐지 얘네 열심히 싸울려고 영양도 사왔는데 나 뭐지? 전 정비하고 이거 템 좀 보겠습니다 그래그래 싸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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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형이 싸움볼게 바로 들어갈게 믿고 갈게 라바돈 어떠냐 뭐야 매장이 뭐야 팔았다가 말았다가 라바돈 150원 라바돈 150원 그래그래 중대장은 기다릴게 중대장은 기다리지 않지만 한번 기다려줄게 라바돈 뽑아오겠습니다 못잡습니다 못잡습니다 못잡을 것 같습니다 못잡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잡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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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십쇼 조심하십쇼 혼자 먹겠습니다 어어 뭔 딜이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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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도 세다잉 우마자씨 일병 쫄지 않습니다 게임 줘도 되니까 패기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칠신 사람들의 눈에 쫄지 않습니다 황신의 플레이를 보여주세요 대회에서도 그럴겁니까 아닙니다 저 영양까지서 오겠습니다 공하십쇼 일병 항상 하듯이 합니다 황신의 실력 보여줍니다 실시 다음 안타 캐리하고 저희 다음판으로 비교합니다 그래 이번 던투에서 이겨내고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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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간다 손 넘는다 이러나 안되지 안되지 보여줍니다 게임 줘도 되니까 할거 다합니다 구하십쇼 하고싶은거 다입니다 실시 비하십쇼 제가 걸어드립니다 갑니다 갑니다 공 안됩니다 공 없습니다 저 아 궁이 없었군요 괜찮습니다 중대장은 죽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구마요시 일병 남겨두고 가지 않습니다 중대장은 기가합니다 포르키 쿠팡이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될까요 뺍니까 뺍니다 실시 보여줄거 보여줍니까 아니면 뺍니까 하고싶은대로 합니다 구하십쇼 일병 보여줄거 다 보여주세요 보여줍니다 실시 보여줄수있는거 다 보여줍니다 실시 계속 암살같고 옵니다 좋습니다 아펠리오스 이거 나옵니다 좋습니다 자신을 알아라 저걸합니다 좋습니다 문찬 지겟 구하십 분분 구하십 분분 일단 am 뭐 다시 faktiskt 3초! 3초! 2초! 1초! 갑니다! 안갑니다! 갈까말까! 던지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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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봅니다! 갑봅니다! 갑봅니까? 궁! 궁 16초입니다! 15초! 중대장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5천원원 감사합니다! 집 안갑니다! 문우찬 선수! 문우찬 중대장! 집 안갑니다! 바로 막으러 갑니다! 레드 먹고 왔습니다! 레드 먹고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레드 먹고 바로 복귀합니다! 레드 먹어야 됩니다! 치고있는것 같습니다! 스틸만 믿어라! 중대장은 스틸한다! 다음으로 봐야될것 같습니다! 중대장님! 중대장은! 숫소로 넘어질것 같다! 공기! 완벽한 스틸안! 좀 더 길게! 중대장은! 6천원! 추워! 2중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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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중대장! 3중대! 다시 나오..나오도록 한다 흐흐흐흐흐흐 팀 끝납니까? 중대장님? 든..뚜두든..뚜두든..뚜두든..뚜두든.. 팀 지면은 자괴감.. 안됩니다! 10초 기다리 10초 실시! 오..간료 1병! 간료 1병! 라이안 타오! 타오 1병 구하기! 타오 1병 구하기! 찍습니다! 문자 1병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네빌가기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타오키 코르키를 죽여야합니다! 구마쇼 1병 상대방의 에이스는 코르키입니다 용으로 갑니다 용으로! 중대장은 용입니다! 상대가 끝낼 수 있지만 용으로 갑니다 와와드 좀 불편하긴합니다 중대장님 어 집안에 있는 와드 괜찮습니다! 카이사가 막습니다! gasket이 aproximadamente 아닙니다 상대가 용가스입니다 집으로 복귀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중대장은 후원을 받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네 발원 칠 것 같습니다 펼쳤습니다 중대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병 팀원이 한 명 죽었을 때 포기할 겁니까? 예이 절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거야 여기까지 절제된 플레이 오늘의 교훈 던지면 진다 9만 11병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저는 이 그림을 봤습니다 최대한 염 아 감사합니다.